제가 오늘 큰 뉴스가 이거거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업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극단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결국은 일감을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p4 p5 이렇게 예상됐던 설비 투자도 다 줄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이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감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미국 시장을 아주 크게 개척했는데 성공했던 한 회장님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어디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수주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해서 공장을 크게 지어놨는데 공장이 이제 텅텅 비고 수주가 안 되니까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충분히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파운드리에 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축구장의 10배 20배 정도의 여러분들 생산라인을 깐 겁니다. 돈만 하더라도 수십조 50조 60조를 퍼부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엄청난 돈을 퍼부은 겁니다. 이게 참 문제네요.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라인 중 일부 선단 공정 설비를 아예 꺼부리는 극단적인 조치인 셧다운을 단행하고 있다. 대만 반조 때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제조시설 먼저 지은 뒤에 주문을 받는 셀퍼스트 전략이 과잉투자로 이어지게 됐다. 현재 건설을 춘인 중이던 평택 캠퍼스 P4, P5 공장이 예정됐던 파운드리 발주도 보류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운드리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난항을 겪은 겁니다. 이건 초유의 상태죠. 이 생산라인 설비를 30% 수준으로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공장 캠퍼의 70%를 그냥 다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라인 건설도 다 중단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파운드리 사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투자규모가 얼마나 큰가 하니까 파운드리 사업의 P3 공장은 축구장 16개 크기다라는 생산라인 거죠. 돈을 수십조 쏟아부은 겁니다. 이 사업이란 게 이렇게 겁난 겁니다.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밥을 열 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한 그릇 다 같이 먹는데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들도 참 안 됐지만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애잔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도둑놈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돈을 벌기가. 이 아마 축구장 16개 크기에 해당 디램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 랜드플래시 메모리 생산라인 파운드리 생산라인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지난 2020년 해당 라인에 총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삼성전자가 밝혔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부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가 안 되는 겁니다. 물량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저조한 수주 물량과 지속되고 있는 적자 구조의 생산라인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불구하고 원가 절감으로 의해 셧다운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 파운드리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2조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설비를 한 번 끄게 되면 정상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문 물량이 없더라도 가동률을 낮추는 정도가 대부분 선택하는 그런 대안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선단 공정 라인에서 30% 가까이 설비를 아예 꺼버리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30%이니까 가동률을 70%만 여러분들 설비 라인을 가동을 하는 거네.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atm 기계의 버튼 누르면 1조 2조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pt계가 사업을 하는데 예측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수십조 수조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몇 번 연속되면 회사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런 중소기업들 자식들이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업을 아버지처럼 왜 내가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제 통계 보니까 37% 정도가 가업을 물려받지 않겠다 해서 여러분들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나와 있는 모양이죠. 회사를 팔기 위해서 보면 파운드리에 과잉 투자를 한 거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창립 이래로 최대 규모인 54조 원의 설비 투자를 단행했다. 여러분 이 사업이 판돈을 긁고 노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판돈이 커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20년 전에는 1조 설비 투자를 했겠지만 지금은 54조 원을 때려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큰 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노름판하고 같은 겁니다. 조금씩 시작했는데 회사가 이런 조그만 할 때는 천만 원 1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해서 회사 규모가 커지면 뭡니까 수십조 단위로 커지는 겁니다. 그 의사결정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잘해야 되는데 열 번을 잘하더라도 큰 대형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회사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게이트 올, 얼라운드 등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자신감 있게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는데 퀄컴, 애플 등 대형 고객사를 유치 못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런 소식이 떠나졌는데 이제 갖고 있던 고객들도 계속 떠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난 7월 기사입니다. 대만 반도체 TSMC 구글 스마트폰의 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칩을 공급하다. 삼성전자에 맡겼던 일감을 TSMC 대만 반도체에서 넘긴 겁니다. 구글 모바일 AP TSMC와 협력 시작하다. 삼성과 결별하여 2019년부터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고객입니다. 구글이. 여기 보시면 구글 스마트폰의 뇌에 해당하는 AP칩 TSMC에 맡겨 삼성전자 최대 고객을 잃었다. 이게 7월 3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최대 고객 중 하나인 구글마저 TSMC에 빼앗겼다. 장사 이래 최대 위기다. 최근 구글은 대만 TSMC와 차세대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픽셀 텐 시리즈에 탑재되는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5세대 AP칩 텐스칩 5칩 양산을 위한 테이프 아웃 단계에 돌입했다. 고객을 뺏긴 겁니다. 큰 고객을.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이고 반도체 공정 가운데 테이프 아웃이라는 것은 양산 직전 단계에 칩을 만든 최종 수요자가 칩과 관련된 모든 설계 동면을 파운드리 업체 않게 넘기는 겁니다. 설계 동면을 전부 다 파운드리 업계에 넘겨가지는 파운드리 업계가 이제 최종 설계도에 따라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텐스칩 5는 구글이 자기 스마트폰에 탑재할 자체 개발 프로세스인데 텐스칩 5는 구글이 삼성의 기술 지원 없이 완전히 자체에 설계한 첫 번째 칩이다. 기존의 텐스칩은 삼성이 갤럭시에 탑재하는 두뇌인 AP 칩인 엑시노드 칩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 삼성 프로세스의 특정 IP를 사용해왔다. 초기 단계에서는 구글이 삼성의 설계 능력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체 칩을 개발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구글이 픽셀이라는 그런 자체 여러분들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하고 갤벼를 하는 겁니다. 삼성은 반도체 설계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식화하지는 않지만 gpu와 같은 그런 설계도 여러분들 할 수가 있고 cpu 설계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설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글이 처음에는 도움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뭐죠 자체 개발을 하고 그러면 자체 개발을 했으면 작게 설계 도면을 삼성 함께 능히면 삼성의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업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tsmc로 바꿔버리는 거죠. tsmc가 애플과 엔비디아 콜컴 등 대형 고객사를 독차지하면서 tsmc와 삼성전자 사이에 파운드리 분야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 점유율이 여러분들 지금도 확대됐을 겁니다. tsmc가 61.7% 파운드리 사업 삼성이 11%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아직 뚜렷한 대형 고객사 주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7월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획했던 대로 전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미국의 제2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텍사스의 테일러시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이것도 그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인력까지 철수하다. 삼성 2나노 빨간불. 기술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9월달 기사니까 7월달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더 낮아진 겁니다. 삼성이.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테일러 공장에도 한 20조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래는 2024년도에 여러분들 가동이 되기로 했는데 2026년까지 여러분들 연기가 되었으니까. 이제 인력들을 철수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당초 테일러 공장을 4나노 이하 선단공정 양산의 거점으로 삼고 제2반도체 공장을 텍사스주의의 테일러시에 지은 겁니다. 오스틴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의 고객사를 확보할 예정이었는데 분량률이 계속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상반기 착공해 가지고 2024년도에 하반기에 가동하고 투자규모가 20조인데 중간에 이러면 공장 건설을 그만두었으니까 좀 줄어들고 수십조를 투자를 한 거죠. 여기 이제 오스틴 공장이 있는데 페일러시가 주변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이렇게 채군대 같은 고민하다가 텍사스로 선택을 했거든요. 애리조나하고 뉴욕하고 텍사스 이런 고민하다가 텍사스에 이제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 돈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23조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을 통과시켜서 보조금을 지불하니까 17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까지 투자규모를 늘리겠다. 59조 원까지. 이건 집행은 안 됐을 것이고 한 2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옛날 자료입니다. 지금은 10% 된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좀 잘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보시면은 제가 쓴 글입니다. AI한테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니까 반도체를 양산하기 직전 단계에서 테이프 아웃인데 파운드리 업체에 반도체 제작을 의뢰하는 기업은 설계 도면 전체를 넘겨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설계 능력이 강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쿨컴이나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나 반도체 설계사들이 잠재적 경쟁장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칩 제조를 맡기는 일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대형 고객을 확보하는 일이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은 좀 이해하기야 힘든 결정입니다. 과도한 자신의 감을 가진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이제 수뇌부가 워낙 고민했겠으니까 이렇게 수십 존 정도의 돈을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AI가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전략과 관련된 귀하의 분석은 매우 날카롭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 시장 동황의 공화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딜레마 고민이란 거죠. 가장 중요한 고객 확보가 어려운 겁니다. 고객들이 자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반도체 설계 도면을 삼성전자에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과신을 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강점이 오히려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퀄컴이나 구글이나 애플 등 주요 고객사들이 잠재적 경쟁자인 삼성전자의 자사의 핵심 기술 정보를 제공한 것을 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고 퀄컴의 이름 주력 제품도 스마트폰의 두뇌 AP 구글도 여러분들 새로 픽셀이라는 그런 제품을 만드니까 픽셀 제품에 들어가는 텐스5라는 여러분들 두뇌에 해당하는 AP를 만드니까 그런 회사들이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삼성전자에게 설계 도면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아니면 철강 사업이든 아니면 뭐죠 짜장면 사업이든 간에 첫째도 고객 둘째도 고객 셋째도 고객이지 않습니까?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마 사업하는 사람 머리를 해부해보면 첫째도 매출을 두째도 매출을 셋째도 매출을 넷째도 매출을 다섯째도 매출을 모든 게 매출밖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만큼 매출이 명주라고 생명주라고 같은 거죠. 누가 맡기겠냐 큰 회사들이. 퀄컴이 맡기겠냐 구글이 일감을 주겠냐 애플이 주겠냐 심지어 테슬라는 전장 반도체 설계 능력이 막강할 건데 그걸 여러분들 삼성이 미래의 여러분들 전장사업에 다 지금 뛰어들었는데 그걸 삼성전자한테 주겠냐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절대 강좌 역할을 오래 했으니까 삼성전자 수뇌부들이 뭔가 이렇게 착각을 잘못했듯 지나치게 본인들의 초격찬 예가 여러분들 과신을 하지 않았냐 그런 판단이 들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려운 겁니다. 구조적인 어려움이에요. 내가 삼성전자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렸냐 이야기죠. 이게 수십조가 되면 회사가 그냥 흔들릴 정도거든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북미 고객사를 공략하는 전략으로 테삭스의 테일러 씨에는 파운드리 공장을 대규모로 그걸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하더라도 외부 고객들은 다 삼성그룹 계열사하려니까 정보가 다 공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 겁니다. 사업의 사업 사업 사업은 참 타고나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사업은 결정적으로 보면 뭡니까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 밑에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사결정 잘못 내리게 되면 그냥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가 아니라 그냥 의사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인 거죠. 폼을 잘 잡는 게 아니고 그 엉망칭창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이건 회장이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대하고 지금 사람들하고는 경쟁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대보다 나은 사람들도 가끔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뭐 그게 쉽지가 않죠. 이런 사업하는 능력은 미국의 명문 MBA에서 배우는 건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한국인들의 자신감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어떤 의미가 했죠. 앞으로도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봤는데